지금부터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 재미있는 도구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, 줄여서는 LDD라고 부르는 이 도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레고의 제품 중에 마인스톰이라고 해서 센서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모터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동작하는 형태의 이 기계를 레고를 통해서 만드는 그런 컨셉의 제품인데요. 이거 자체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을 여러분이 이 3D 모델링 도구를 이용해서 이 3D 도구를 이용해서 마치 이 브릭스, 보통 이 블럭을 레고에서는 브릭스라고 하죠. 그 브릭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만든 것과 똑같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? 아니면 모델링이라고 할까요?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. 자세히 볼 수도 있고 멀리서 볼 수도 있죠.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뭔가 좀 불길한 음악이 나오죠? 뒤에 있는 배경을 바꾸면 이렇게도 바뀌고요. 이렇게 하면 바다로도 바뀝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브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재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.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. 이 도구의 사용법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. 그런데 저는 이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라는 도구를 알게 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본 지는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주 잘 사용하는 사용자는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. 혹시나 제가 잘못 설명드리는 것이 있거나 또는 제가 누락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조언해 주시면 최대한 성취인 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 조카가 이 레고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. 그래서 조카에게 이것을 제가 보여줬더니 역시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조카가 아직 컴퓨터를 잘하진 못하는데 이 도구를 이용해서 조카가 이런 컴퓨터에 일종의 말하자면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도구에 관심을 갖게 됐고 안타깝게도 저희 조카랑 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조카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업을 만든 것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수업이고요. 1차적인 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. 하지만 이왕의 수업 만드는 거면 굳이 조카만을 위해서 수업을 만들 필요는 없죠.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의 수업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 수업은 1차적으로는 이 어린 친구들이 본다기보다는 그 어린 친구들의 조력자 이를테면 부모님 또는 삼촌, 이모 이런 분들이 아마도 이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, 이 도구의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의 수업을 보실 것 같고요. 또 그런 조력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에 대한 사용법을 어느 정도 익힌 어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제 수업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수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도구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구성들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